안녕하세요. 생방송 제주가 좋답니다. 자 오늘 무슨 날인지 아시죠? 초복이었습니다. 저희 제주 MBC에도 구내식당에 오늘 메뉴가 삼계탕이었어요. 녹두죽도 나왔고 그래서 저는 가볍게 먹었는데 어땠어요? 드셨어요? 저는 아직 먹지는 못했는데 제가 생각하는 에너지는 사실 우리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밥을 먹잖아요. 오늘 같은 날에 밥을 먹고 하지만 그 에너지라는 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 얼마나 즐겁게 먹었는지 얼마나 맛있는 음식을 먹었는지 그 포만감과 만족감에서 온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에너지의 원천은 감정이 아닐까요? 어려워요. 우리 다시 먹는 이야기로 돌아와요. 법관 자선생님이 정리해주세요. 저도 초복이라 어제도 저희 고향 한림에서 삼계탕을 먹었고 근데 오늘 왔는데 연동 맛집이 어디예요? 제주 MBC. 제주 MBC 구내식당. 여기서도 녹두를 넣은 삼계탕을 하시더라고요. 여기서도 먹었고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 이 더위가 시작할 때 이렇게 여러분들도 많이 섭취하셔야 돼요. 살찌는 거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많이 먹어도 되나요? 걱정 안 합니다. 은정 씨는 보양식 먹는 거 있어요? 저는 또 보양식 하면 제철 음식이 보양식이지 않을까. 저는 얼마 전에 사실 이번 주입니다. 이번 주에 제철 음식으로 보양을 정말 두둑하게 하고 왔죠. 그래요? 이번 주에 해주셨어요? 그래요? 어쨌든 이렇게 시작이 되는 무더위. 아마 다음 주에는 비 예보가 좀 있긴 한데 무더위가 곧 찾아올 것 같습니다. 꼭 초복이라서가 아니라 더위를 잘 이겨내려면 우리 몸이 든든하게 보양이 되어있어야 되니까 보양식 잘 챙겨드시고 건강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 생방송 제주가 좋다. 오늘 순서 시작할게요. 오늘 첫 소식은 이은정 리포터가 준비하셨죠? 네, 이번에도 또 혼이 났습니다. 이것을 잡는다고 혼이 났지만 또 입 안으로 들어가는 그 즉시 아주 싱싱하고 쫄깃쫄깃해서 참 이걸 또 잡기를 잘했다. 또 이런 극한 체험을 하기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궁금하시죠?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아이고 시작되었군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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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를 타지 마오. 저희 밥부터 먹고 가면 안 돼요? 좋아요, 뭐 먹고 싶은데요? 여기 있잖아요. 해찜에 일라러 가시고. 한치에. 너무 먹고 싶어요, 너무너무너무. 알았어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한치 먹으러? 아싸! 해찜에 일라러 가시고. 그냥. 아, 순순히 응해주는 피디님의 반응이. 살짝 수상했습니다. 역시나 이럴 줄 알았습니다. 직접 잡아서 먹으라는 거. 그렇게 시작된 한치와의 쫓고 쫓기는 밀당. 지금 시작합니다. 아이고. 여름이면 생각나는 한치. 체험 낚시배 선장님의 도움을 받고 어둑해지는 오후에 출항을 했는데요. 바다 날씨가 오늘 살짝 걱정이 됐습니다. 출렁이는 노을에 속은 울렁 울렁. 소장님, 여기 저희가 드디어 한치를 잡을 포인트에 도착한 건가요? 이미 배가 많이 흔들리고 있는데요. 출발부터 엄청나게 흔들렸습니다. 오늘 아침에 한치들이 많이 나왔다니까. 노을이 입고 가면요. 고기들이 경계심 덜해요. 아, 고기들이 잘 잡히는군요. 지금부터 한치를 한번 해볼게요. 더 오히려. 경계심이 덜하대요. 한치를 잡으려면 루어라는 이 가짜 미끼가 필요한데요. 그러니까 한치를 살짝 속이는 거죠. 한치는 결혼했어요? 아니요. 남자친구 있어? 뭐야? 멈칫하네요. 멈칫하네요. 남자친구 있어? 이 한치는 가짜 미끼로 하는 건데. 여기에 생명을 물어놔야 돼. 연애하듯이. 연이 와서 최선을 다해야 돼. 연애특강을 바꿔줍니다. 연애하듯이. 연애하듯이.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냥 낚시줄을 넣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요. 이렇게 한치와 밀당을 해야 돼요. 한 3번 하고 3번 해서 5번 하고 딱. 이렇게 밀당을 찰자. 연애하시는 겁니까, 지금? 추운 무게와 한치가 달리면 무게가 달라지겠죠. 무거워진 느낌겠죠. 툭 하는 느낌도 와요. 이렇게 살살 땡겨 올리면 이게 먹이로 착각하고 공격해서 달려들어요. 선장님께 낚시 특훈을 듣는 사이에 어두운 새 바다의 어둠이 찾아들었습니다. 배 위에는 한치를 유인하기 위해 집어듬인 환하게 불을 밝혔는데요. 저도 배운 대로 본격적인 한치 잡이에 이렇게 밀당을 하면서. 아시가 좀 가벼운 것 같아요. 모든 신경을 손끝에 딱 집중하면서 한치를 간절히 깨졌습니다. 그러나 좀처럼 찾아와 주질 않는 한치. 물속만 하염없이 찾아봤는데요. 오늘 시험에.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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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가 상당히 많이 움직이는데요, 지금. 인피디님. 그냥 해치면서 한치 먹자니까.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 인피디님 듣지도 않으십니다. 오늘 허탐치면 어떡하지? 정말 걱정했거든요. 옆에서 먼저 승정보가 전해졌습니다. 미끈하게 올라오는 한치 보이시죠? 이 한치 부럽더라고요. 그럼 한치낚시의 묘미가 어떤 게 있을까요? 한치 낚시는 잡는 손맛도 좋지만 가족과 함께 나눠먹는 맛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즐거움을 다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낚시꾼이셔요? 오늘같이 이렇게 겨울이 심하고 비바람이 좀 심한 날에는 일반적으로 나가는 편인가요? 네, 오늘 일반적이지는 않은데요. 그래도 이런 날일수록 다른 경쟁자들이 더 없기 때문에 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역시 프로 낚시꾼이세요. 굳은 날씨로 경쟁대가 없어서 더 유리하다고 하는 파워 긍정. 어쨌거나 굴하지 않고요. 다시 낚시에 집중하니까 이렇게 또 올라와주는 한치입니다. 손맛 제대로 느꼈습니다. 여러분! 안 떨어져요. 제가 흥분하다 보니까 이 한치에 살짝 물리고 말았습니다. 잡지만 맵더라고요. 점점 밤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멀리 다른 배들의 불빛도 따스하게 느껴지는데요. 숨맛을 알고 나니까 재밌어지는데요. 재밌어지는데요. 아이고 아이고 이 흥분한 목소리 들리시나요? 이 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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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한 마리 잡았다고 정말 배가 떠나갈 듯합니다. 이 자아! 아이고! 아이고! 그래봐요 겨우 두 마리 잡았는데요. 우리 PD님 정말 오만이 한글을 드립니다. 하치란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잡아야 되냐면. 한 잔 하신 것 같은데요? 연애를 안 해서 잘 모를 텐데. 아! 밀당 알아요 밀당? 어 알아요.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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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 왜 이러잖아 지금. 스며시 놔줘. 기다리고. 부드럽게 당겼다가. 기다렸다가. 스며시 놔주고. 그래서 그걸 몇 분 하라고요? 해보면 알아. 아니! 불타오르네. 제 승부욕에 불을 지피시더라고요. 활활. 머릿속에 온통한 찌뿐. 드디어 제게도 올 것이 왔습니다. 왔습니까? 이야. 기쁨의 세레버니. 한치야 반갑다. 잡았습니다. 한 번에 두 마리가 올라왔거든요. 그래요? 그런데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다에 오늘따라 너울이 점점 심해지더니. 벚꽃에서 명미를 홍보하는데요. 큰소리 치던 PD님부터. 줄줄이 고통으로서 한 번. 뭐가 쉽게 할 수 있는 거거든. 그런데 오늘은 너울이 센 편이에요. 혼자서. 맞아요. 편안하시더라고요. 연애하고 계세요. 아직까지. 멀미를 죽은 사람은 없어요. 멀미를 죽은 사람은 없어요. 명언이시더라고요. 여기 멀미로 사색이 다 된 분 계시네요. PD님. 아니, PD님. 괜찮으세요? 잘난 척하더니. 좀 비키라고, 저기. 아니, PD님이 저랑 낚시 게임을 했거든요. 낚시 되게 했는데 지면 한 치를 하나도 못 먹어요. 제가 지금. 제가 내 맘 잡았거든요. PD님 두 개 잡았거든요. 두 개 잡았거든요. 지금 저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지금 PD거든요. 그럼 나중에 다시 정신을 수습하는 PD님. 저를 이겨보시겠다 하시더라고요. 왔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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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한한 게 한치가 잡히면 멀미를 안 하시더라고요. 테리야! 아빠가 이렇게 돈 번다! 지금 저희 촬영팀에서 죽어가고 있어요. 멀미하면 2시간 늦게 들어가는데. 네? 지금 PD님 보세요. 여러분 PD님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지금 엄청 많이 더했어요. 엄청 더했어요. 우선이니까. 오늘 나올 좀 세고. 방송 잘하는데요. 아유. 실제로 정말 실제 상황입니다. 정말. 그렇게 짧고도 강렬했던 한치와의 만남을 뒤로 하고 돌아왔습니다. 여름이면 생각나는 한치. 투명하고 부드러우면서도 쫄깃한 그 맛. 치열한 밤바다에서 건져 올린 그 뜨거운 손막까지. 이 여름이 더 풍성해질 한치와의 한판 승부. 노치지 마세요. 노치지 마세요. 그래서 더 잡고 싶은데 새벽까지 하고 싶은데 빨리 돌아가자고 하셔서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래요. 그게 거드름 피울 입장이 아니었어요. 네. 제가 그 한림의 한림사나이 아닙니까. 그렇죠. 한림에 한치가 많이 나는데 저희 아버지가 한치 배를 하셨어요. 어릴 때. 그래서 많이 따라다녔었는데 저 마음을 알아요. 그 한치 배 위에서 바로 잡자마자 큼지막하게 썰어서 먹는 그 맛. 몸통은 꾸덕꾸덕꾸덕하고 다리는 아삭아삭거리는 그 맛. 횟집에서 먹는 그 맛하고 전혀 다르죠. 그 된장 초간에 탁 찍어서 먹는 그 맛. 우리 이은정 씨는 이렇게 먹었어요. 어떻게 했어요. 저도 정말 이게 배 안에서 실제 촬영이 나가지 않았는데 먹물 한치 라면이라고 해서 라면에다가 이거 하시죠. 역시. 그리고 땡초 탁 썰어가지고 파 썰고 이제 탁 넣어가지고 먹물을 쫙 뿌려가지고 그냥. 쫙 해가지고. 보양식을 먹는 것처럼. 이렇게 딱 맛있는 거랑 이제 한치를 그 자리에서 쫙 썰어가지고. 멀미가 없어지죠. 양파. 양파에다가 초고추장을 이렇게 해가지고. 먹방에서 우리 한번 한치 특집을 해야겠어요. 어쨌든 아주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 촬영한 날 너무 고생 많이 하셨는데 그래도 덕분에 이렇게 맛있는 한치가 왔었네요. 이은정 씨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자선생님 만나야죠. 어디 가나요. 한치는 못 먹었지만 한치가 많은 동네로 갔다 왔습니다. 그래도. 모처럼 만에 서귀포로 다녀왔습니다. 요즘에 핫한 동네인데요. 서귀동입니다. 이중섭거리와 천지연폭포와 자구리 해안이 쭉 이어진 동네인데요. 볼거리도 풍성하고 먹을거리도 풍성한 동네입니다. 한번 같이 가보시죠. 이렇게 하늘이 청명할 때면 전 제 우상을 보러 가요. 뭐라는 거죠? 이중섭 화백을 보며 그린 미래 오빠의 꿈. 그래서 오늘은 먹방 조선생이 아닌 미래 오빠가 되어 보려 합니다. 될 수 있는지 그림 좀 봐주실래요? 모자가 좀 작군요. 먹어 먹어. 진짜 그리신 거예요? 이게 뭐야. 그림 잘 그리신다. 이거 뭐 하는데 진짜 먹어야지. 그림의 떡이네요. 오늘의 서귀포. 붓보다는 숟가락이 좋은 좌선생. 처음부터 너무 많이 나왔어. 그것도 맛있는 분식으로만요. 돈베 위에 오른 사랑스러운 음식들. 어쩌면 좋아요. 다 먹어버려야지. 여기 있는 사장님의 내외분께서는 평생 호텔에서만 근무하시고 지금도 일을 하시고 계신데요. 그러면 음식 맛은 또 어떻겠느냐. 기대됩니다. 고추장을 안 넣고 깔끔하게 만드셨다는데 떡볶이에 고추장을 안 넣었어요? 올라와. 한번 먹어볼게요. 근식 맛은 어떨까요? 매콤 중간. 약함. 이건 매콤. 그리고 달콤. 매우니까 달콤하니까 그러면 맛있음. 매콤함과 달콤함 뒤에 숨겨진 맛이 하나 더 있습니다. 여러분들 들어보셨습니까? 떡볶이에서 숙탕이 난다. 초벌구이 하듯이 훈연을. 그게 뭐예요? 당근을 가지고 훈연을 해서 떡볶이에서 숯불향이 난다. 모든 채소는 구우면 더 영양가도 좋아지고 더 단맛도 증가가 되고 혹시 두껍질을 하셨나 모르겠네. 제가 몰래 해버릴까? 맛의 기술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숯불향을 느꼈다면 이제는 진한 해물맛을 느낄 차례. 같은 증인거죠? 제주산 황개. 이 남해안에서만 나온다는 이 황개. 개 한 마리. 새우 한 마리. 개 한 마리. 개 세 개. 근데. 밑에는 떡볶이가 있네요. 떡볶이. 뭐예요? 밑에 오리새우가 엄청 깔려있는게 새우로 육수를 내셨나봐요. 새우 향이 시원하겠다. 좀 전에 먹었던 홍당무 떡볶이가 매운맛 상이라면 이거는 상상. 상상 이상. 오늘날 미쳤나. 사장님 시키지 마세요. 저거죠. 여러분. 세계 4대 진미가 뭔지 아세요? 트러플. 캐비엘. 부아그라. 그리고 바로 이 복어입니다. 복어에는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황복. 참복. 까치복. 음복. 밀복. 종류가 수십가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는 밀복. 밀복을 썼습니다. 특히 밀복의 살은 쫀득쫀득하기로 유명합니다. 역시 이 복어는 쫄깃. 쫄깃. 한 맛. 알죠 알죠. 구수한 복질이와는 또 다른 매력. 매콤한 국물은 어떠세요? 제주도 분들도 이 김치볶국. 뭐 볶김치라고도 많이 얘기하시는데요. 이걸 잘 모르세요. 이 김치. 볶국. 크. 여기가 거의 원조격이 아닌가 싶어요. 저는 처음 들었어요. 볶국에 김치는 또 처음인가요? 여러분. 요거 아세요?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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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하는 요거. 저희 아버지가 저는 장가가기 전에 먹지 말라고 하고. 저희 삼촌들이나 선배들이. 안 돼. 총각들은 먹지 마. 왜요? 장가가기 전에 먹지 마. 이놈의 XX들. 꼭 그러더라고요. 저는 먹지 말라고 했는데. 몰래 먹어야지. 봐봐. 봐봐.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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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요? 없어져 버렸어. 선생님. 오우. 칼칼함과 시원함에 경증을 흘릴 김치먹국. 시집 기념 사중창을 준비했습니다. 한 달 동안 먹은 수입. 시원한 보양식이네요. 우와 내려가는 그런 기분. 코 아까 빨개지셨어. 어머 저처럼 앙증맞은 케이크 집이네요. 디저트 카페로 오셨군요. 그런데 막상 케이크를 보면 앙증보다는 푸짐이 어울립니다. 케이크 하면 뭔가 아기자기하고 예쁘고 조금씩 먹어야겠다는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 여기는 딱 오자마자 저처럼. 끔찍끔찍해. 아주 커. 케이크를 하나 먹었는데 배불게 드시라고 일부러 그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사장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마음에 들어, 제 스타일. 이 비닐이 왜 씌워져 있느냐. 이거는 딱 먹기 전에 연락을 하더라고요. 뭔가 팬케이크 느낌 나잖아요, 팬케이크. 내 스타일. 좀 부드럽고. 달콤할 것 같아요.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자선생 스타일이. 시고 다니십니까? 달달함이 입으로 들어갑니다. 저게 다 들어가네요. 갑자기 세상이 아름다워 보여요. 입안이 산소가 다 없어지면서 입안이 달콤함으로 꽉 차는 이 순간. 스윗가이. 좌선생을 닮은 부드러운 바닐라 크레이프 케이크. 돌돌 말아서 스윗하게 즐기세요. 저는 먼저 케이크 천국으로 갑니다. 커피 한 잔 마실 만한데. 오로지 케이크 만드시네요. 저 옆에 주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주시가 줄지 않았어요, 주시가. 우리나라에 없는 언어. 없는 맛. 얄콤, 시얄콤, 시안콤한. 입안에서 그냥 그런 맛이 느껴져요. 뭐라 말을 못 하겠어. 여러분들 당근은 매진하지 않는다. 구자 당근. 구자 당근 달콤달콤. 촉촉한 시트 위 도톰하게 올라간 크림. 사랑이 눈에 보이는 순간입니다. 이 당근 케이크조차도 부드러워. 그리고 시나몬 향이 전혀 강하지 않아. 이제까지 먹었던 당근 케이크과는 전혀 다른 맛이다라고 말할까요? 문화의 술이 살아 승시는 서귀포로 맛있는 거 드시러 오세요.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맛집 사장님들 기다리세요. 제가 곧 갑니다. 와, 오늘도 뭐 전혀 실망을 시켜주시지 않았어요. 실망을 시키지 않으셨는데 처음에 일단 분식부터. 그게 이제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분식에서 생각했는데 숯불량이 난다니까. 네, 네, 네. 너무 그 제주 로카르를 이용해서 정말 그 제주 도마. 그 돈베라고 하죠. 정말 제주스러운 음식을 가지고 연구하고 제주스러움이 가장 좋은 음식이라고 생각하고 연구를 하신대요. 정말 그런 정신. 너무 훌륭했습니다. 그러니까 맛있을 수밖에 없네요. 맞아요, 맞아요. 저는 마지막에 디저트 카페 봤어요. 유심히 좀 봤는데 케이크집 있잖아요. 와, 또 뭐랄까. 저는 맛있는 카페나 레스토랑을 가면 저희 부모님이나 여자친구 생각나기보다는 저희 조카들이 참 생각이 납니다. 이번 주말은 조카 데리고 한번 가봐야 되겠어요. 뭐 조카들 뿐만 아니에요. 다 좋아할 것 같아요. 저도 너무 가보고 싶었어요. 마지막에 푸짐한 케이크 꼭 먹어보십니다. 오늘도 차 선생님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LTA 현장 순서인데요. 오늘은 장인정 아나운서가 시원한 바다로 가 있다고 합니다. 불러볼까요? 장인정 아나운서. 네, 안녕하세요. 장인정입니다. 저는 지금 바다에 나와있는데요. 어떤 바다냐고요? 바로 함덕 뮤직위크가 펼쳐지고 있는 함덕 회수역장에 나와있습니다. 그러게요. 벌써부터 축제의 열기가 전해지는 것 같은데요. 오늘 소식이 궁금하네요. 전해주시죠. 네, 여러분 이 신나는 음악소리 들리시나요? 이곳의 분위기는 지금 한층 혹껏 달아올라 있습니다. 여기는 아름다운 바다와 파도 그리고 백사장 음악이 만나서 정말 환상적인 풍경을 연출해 내고 있는데요. 올해도 역시 큰 인기를 끌고 같은 이 뮤직 페스티벌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겠죠. 위원장님 나와계십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정말 분위기가 굉장하네요. 역시 큰 인기를 왜 끌고 있는지 알 것 같은데 사실 정말 오래됐잖아요. 올해로 16회를 맞았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꾸준하게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비결이 뭘까요? 비결, 아마 여기 계신 뮤지션도 계시지만 관객들이 같이 만들어가는 축제? 이게 저희 비결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또 뮤직위크라고 해서 오늘과 내일 열리는 스태핑스톤 페스티벌 뿐만이 아니고 앞으로도 더 많은 프로그램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 프로그램도 소개해 주시죠. 이번 주 오늘 내일 스태핑스톤이 있고요. 다음 주 토요일 일요일에는 라틴 문화 페스티벌이 있는데요. 한 30개국에서 라틴 댄서분들이 오세요. 그리고 이제 한 50개 팀들의 댄서분들이 같이 경연도 하고 일반 분들한테 춤도 가르쳐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질 거고요. 그 다음 주 토요일 일요일에는 썸머 클래식 페스티벌, 그 다음에 워터 페스티벌이라고 물총 싸움이 있는 그런 페스티벌까지 같이 이루어지겠습니다. 너무 기대돼요. 남아있는 일정도 안전하고 스릴 넘치게 잘 운행되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풍성하게 준비되어 있는 함성 뮤직이 정말 기대되고요. 사실 무엇보다도 기대되는 건 바로 이 신나는 무대입니다. 그 중에서도 무대에 서 있는 가수분을 만나보고 싶었는데 바로 여기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오늘 마지막 무대에 서신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서 공연하는 또 소감이 남다르실 것 같은데 소감을 한번 여쭤볼게요. 제주에 오는 게 언제나 좋고요. 그리고 마침 이번에 저희가 최근에 새 앨범을 했어요. 그걸 제주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수 있게 돼서 되게 기쁩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듣기로는 첫 번째가 아니고 여러 번 무대에 섰다고 들었어요. 어떤 점이 이렇게 매년 이 뮤직 페스티벌을 찾게 만드는지 그 이유도 궁금합니다. 네, 네. 올해 16회인데 저희는 10번이 온 것 같아요. 한국의 가장 오래된 페스티벌이고 너무 아름다운 곳에서 하고 있어서 블러워만 주신다면 저는 내년, 후년 언제나 오시는 페스티벌입니다. 네, 오늘 무대까지 화이팅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무대까지도 정말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이곳에서는 지금 아름다운 음악도 흐르고 있고요. 에메랄드빛의 멋진 물결도 흐르고 있습니다. 이곳에 오신다면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셔도 됩니다. 그저 흐르는 음악에 몸을 맞추시기만 한다면 정말 예쁜 여름날의 추억을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이곳에 오셔서 예쁜 추억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음악이 흐르는 함덕해수욕장에서 장인정이었습니다. 네, 장인정 아나운서 수고했습니다. 이번에는요. 우리 제주 해녀항일운동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시간을 만나봅니다. 오늘은 제주 해녀항일운동을 이끌었던 세 분의 주역들을 만나볼 텐데요.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별이 그 주역 지난번에 또 한 명의 주역을 혼성할 수 있도록 하세요. 저희 현실에서 생중한 주역을 만났어요. 열 아홉 살 때에요. 열 아홉 살 때에 다 착취해부터 우리에게 도달이 왔어요. 나오는 걸 지정 가격이 반백이 안 돼요. 그래서 처음에 기초가 돼서 해녀사건이 됐어요. 지금부터 제73주년 광복절 및 정부 수립 70주년 경축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해 제73주년 광복절 경축식 현장. 이날 대통령 경축사에서는 특별한 제주 여성들의 이름이 하나하나 호명됐습니다. 제주 각지 800명으로 확산되었고 3개월 동안 연인은 1만 7천 명이 238회에 달하는 집회 시위에 참여했습니다. 지금 구자에는 제주 해녀 항일운동 기념관이 기념탑이 세워져 있습니다. 제주 해녀 항일운동 기념탑이 서 있는 이곳은 87년 전 해녀들이 총집결한 현장입니다. 이 항쟁을 이끌었던 세 분의 해녀들은 하도 야학강습소의 제1회 졸업생들. 야학을 통해 착취의 부당함을 깨우치고 항일투쟁에 선봉에 섰습니다. 제가 이제 85인데 19살 때예요. 일본 사람들이 우리 한국을 이렇게 착취하고 시민이 되고 우리 깔력을 안 주고 하니까 투경이라디요. 일본 사람들하고. 보통 할머니들 왜 연세가 있으시면 이렇게 자녀들한테 의지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지 않으셨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할머니는 과연 평생을 이렇게 사셨구나 할 정도로.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정말 바르게. 지금 시대를 앞서갔다고 저희는 애기아빠랑 맨날 그래. 정말 할머니는 앞서가셨던 분이구나. 야학을 통해 의식화된 해녀들은 일제의 수탈에 맞서 치열한 항쟁을 펼쳤습니다. 항쟁의 그날에는 일본 경찰 주재소의 정문에 오른 한 명의 해녀가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을 이렇게 썰게 먹어도 이렇게 해녀 꺼지고 나서 썰게 먹으려고 이제 당신들이 하잖아요. 기억하니까 이제 잘해줄 거면 집이 돌아가래요. 돌아사니까 뭐 어디를 얘기하나 뭐나 그냥 꽉꽉 밀려가지고 뭐 그냥 막 몰아치게 하니까 뭐 어디를 굳이 사지도 못해. 이 짓어도 그냥 그러니까 일로 이래 막 꽉 차니까 이래 나오려고 해도 못 나오고 어떻게 할 수 있으니까 이후에 올라 산 이제 이후에 올라가지고 사서 이제 그렇게 말을 했지. 잘해주겠다고 하는지 만세 삼촌으로 돌아가죠. 자기가 어떻게 올라갔는지도 모르겠대요. 올라가 있었대요. 조그만하고 뭐 예쁘장하고 그런 여자가 막 연설을 하는데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뭐 저 여자는 뭐라고 하느냐 할 정도로 연설을 하고 있었대요. 연설을 막 했대요. 그러니까 이게 뭐 여자들이 꽉 해서 길을 어떻게 뭐 할 수 없으니까 발포를 한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제 앞줄이 이제 무너지고 이렇게 할 때 그 사람들이 복장이 똑같으니까 누가 앞에 있고 누가 뭐 누가 주정자고 뭐 좀 모르니까 빨간 그런 잉크인지 뭔지를 막 뒤에다 떼고 막 뿌렸대요. 그러니까 그어마에 있는 사람은 다 잡아가고. 주정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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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녀들은 주정자 미스터라는 위문 상인들은 굴러가라! 굴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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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쟁의 결과는 살벌한 검속과 체포. 검속된 100여 명의 해녀들은 석방됐지만 주동자였음을 자청한 세 분은 체포되어 모진 옥골을 치러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잠 안 재우고 그게 제일 기본이잖아요. 물 안 주고 뭐 어쩌고. 나중에는 이게 누가 배우잖아요. 그거를 쓰라는 거예요. 그게 뭐 몇 천 번은 쓴 것 같아요. 그냥 속옷만 입혀놓고 딱 그냥 공개된 책상 위에 앉아서 쓰라는 거예요. 그걸 연필이 닳도록 막 써. 아홉 개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이쪽 사람들도 뭐 어떻게 해 볼 수가. 안 그래서 그거를 그 선생님들이 우리를 코치했다 이렇게 하면은 그때 뭐 엄청난 난리가 났을 것 같아요. 혹독한 고문과 옥골을 치렀던 김옥련 부춘화 지사. 두 분은 70년대 부산에서 서로 의지하며 사는 인연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젊었던 모습 그대로 남아있는 한 분이 계십니다. 아버지 어머니 말로도 그렇지만은 똑똑하고 아주 훌륭했어요. 머리가 좋아서 영리했어요. 그래서 어린 나이에 언니들하고 그렇게 행동을 같이 했을 때는 참 남다를 걸로 생각이 되는데. 세 분 중 가장 어렸던 부덩량 지사는 고문의 후유증으로 건강이 악화됐고 6년 후인 1938년 세상을 등졌습니다. 스물일곱 꽃다운 나이. 조국의 광복도 보지 못한 채였습니다. 몇몇 분들은 아시는 분들은 우리 고모님이 훌륭함을 나한테 전달이 됐어요. 이런 분이었다. 아까 돌아가셨다. 또 안 하면 안 될 일이고. 일본 경관들이 그렇게 수탈을 하는데 피해만 보면서 가만히 있을 수도 없고. 주동되는 사람들도 누구 선뜻 나타나는 사람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부춘나 김목련 부덩량 사민이 주동이 돼가지고 해녀항일운동이 발발이 된 겁니다. 고된 삶 속에서도 민족의식을 깨우치고 목숨을 건 투쟁으로 일제의 감담을 서늘케 했던 해녀항일운동의 주역들. 누구보다 용감했던 당신들을 기억하겠습니다. 저희가 10번의 시간을 통해서 제주 해녀항일운동의 의미를 되새겨보고 있는데 오늘 다섯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만나본 이야기에서도 늘 참 정말 이렇게 전율이 올 정도로 가슴 찌릿찌릿한 그런 이야기들도 있었고. 그런데 오늘은 좀 생생한 그날의 현장을 좀 들었던 것 같아서 좀 더 마음이 좀 아팠는데 특히 옥골을 치르신 세 분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제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그 고문을 당하면서도 사실 우리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고통이 있었을 텐데 그 고문 속에서도 절대 그 배후를 밝히지 않았던 지사님들의 항일 의지를 생각해 보니까 다시 한번 또 좀 머리가 숙여지네요. 대통령이 직접 또 호명을 해주셔서 되게 가슴이 뭉클한 그런 V씨와 같이 또 보셨는데 부덕화 김홍년 지사 두 분은 이후에도 직접 겪으신 일들을 증언을 해주셔서 올바른 역사 수립에 많은 도움을 또 주셨고 안타깝게도 가장 어렸던 우리 부덕량 지사께서는 안타깝게도 일찍 세상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참 해녀항일운동 우리가 정말 자랑스러운 우리의 역사인데 사실 의미를 되새길수록 마음이 아픈 건 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의 아픈 역사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역사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다음 시간에도 또 제주 해녀항일운동 역사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우리 돈의 다양한 문화 소식들 만나봐야죠. 제주 갑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주말엔 오늘은 어떤 소식들 준비되어 있나요? 오늘 제주 갑분이 만날 사람에서는요. 마찬가지로 또 역사 이야기를 저 한번 해볼 텐데요. 역사에 대한 새로운 재조명을 한 젊은 영화인을 한 분 만났습니다. 바로 추적 다큐멘터리 영화 김군의 고유희 프로듀서 분을 만났고요. 그리고 돈에 이어서 다양한 돈의 소식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가보시죠. 우리의 역사에는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역사가 완벽히 해결되지 못했을 때 우리는 종종 피로감을 느끼거나 그 사건은 우리에게 잊혀지기도 하죠. 이때 완벽히 낯선 시선으로 우리에게 상쾌함을 던져주는 예술가들이 등장합니다. 오늘 제주 갑분이 만날 사람에서는요. 5.18 민주화 운동을 완벽히 새로운 시선으로 접근한 젊은 영화인 영화 김군의 고유희 프로듀서를 만나보겠습니다. 저희가 찾는 분이 이분이거든요. 역사가 기록하지 않은 기억의 조각 젊은 영화인들은 그 자그마한 조각에 집중했습니다. 고유희 프로듀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김군 5.18 민주항쟁 당시의 소재예요. 그렇죠? 프로듀서님께서 얘기를 좀 해주시겠어요? 어떤 영화인지 김군에 대한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것들에 질문을 드릴게요. 네 일단 김군은 1980년 5월 광주 민중항쟁을 소재로 하고 있는 그런 다큐멘터리 영화고요. 한 장의 사진 속 인물을 추적하는 추적 다큐멘터리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중심으로 하고 있는 사진 속에는 완전 무장을 한 매서운 눈빛의 어떤 시민군이 찍혀 있는데요. 그분에 대한 기억 그리고 증언들 그리고 그 사진을 중심으로 그 항쟁에 같이 참여했던 여러 시민군들의 이야기를 쫓아가는 그런 다큐멘터리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980년 5월 광주에서 찍힌 한 장의 사진. 바로 이 사진이 영화의 출발점입니다. 진실에 닿기 위해 역사 가운데 있었던 지인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들이 이 사진에 주목한 이유는 뭘까요. 딱 보면서요. 김군인가 그게 아니여. 자네도 같이 여기서 싸워. 저희가 주목했던 거는 이 항쟁이 이미 종결된 역사적인 사실이라기보다는 지금까지 동시대 대한민국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고 지금도 계속 벌어질 수 있는 되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건으로서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어떤 양식들이 필요할까 이런 것을 고민하다가 지금의 김군이라는 영화 형태로 이제 완성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화 김군이 제주도에 이제 개봉을 하죠. 네. 언제 하고 저희 일반 시민들도 볼 수 있는가요. 사실 영화가 5월달에 서울이나 다른 좀 육지 지역에서는 개봉을 해서 지금 한 8주차까지 개봉을 진행하고 있는데 제주도에는 이제야 상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되게 걱정도 했지만 막상 개봉을 할 수 있게 돼서 굉장히 기쁜 상황인데 7월 15일, 16일, 17일 이렇게 3일 동안 오후 시간에 상영을 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제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히 좀 청소년들 혹은 이제 항쟁을 경험하지 않은 젊은 친구들이 이제 저와 같은 그런 관점에서 영화를 접근하려면은 좀 재미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사진 속 인물 그는 누구일까요. 그 질문에 시민군들은 대답합니다. 그는 동지이자 시민이었던 김군이라고. 그렇다면 아직 밝혀지지 않은 진실은 뭘까요. 사람들이 이걸 받아들여요. 시민군이었다는 이유만으로 그날의 기억을, 그 고통을 지금껏 안고 있습니다. 역사의 배경이었던 시민군. 이들이 조명한 영화 김군. 그들의 이야기, 진실을 만나보세요. 매년 7월 장마와 함께 찾아오는 양성평등주간 그리고 살림하는 부츠. 살림하는 부츠. 네 번째 시간인데 이게 해마다 조금씩 세요. 오늘 강한 이미지들이 많은데 이번 살림하는 부츠 네 번째. 어떤 전시로 준비되었는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네 번째는 낯섬입니다. 여성에 대한 어떤 익숙하면서도 불편한 진실들. 그리고 관습에 의해서 우리가 오해해왔던 여성의 모습들. 그런 것들을 조금 뒤틀어 낯설게 보고. 좀 더 진솔해지자고 하는 의미로 마련된 전시입니다. 당연시 했던 차별들을 내려놓으세요. 이젠 양성평등을 위해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전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성주의 작가들 10분을 초대를 하게 되었고요. 아직도 일상에서는 불편할 것 없이 자주 등장하는 오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걸 인식하기 전에 이미 삶 속에 너무 깊이 파고들어 있는 간습화된 여성에 대한 시선들. 그런 것들을 새삼 낯설게 보자라고 하는 의지이기도 했고요. 삶 속에서 과연 우리 여성의 삶은 이 서산은 어떻게 기억되어 왔을까. 그거에 대한 질문부터 시작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예술가의 시선으로 여성의 이야기를 털어놓은 전시. 노치지 마세요. 다른 시선으로 바라본 제주는 어떤 모습일까요. 전시에서 확인해 보시죠. 25분의 작가님들을 초대를 해서 전시를 걸었는데 크게 세 가지 주제로 정리가 됩니다. 첫 번째는 난개발이나 국제사업 때문에 빠르게 사라지는 제주 생태 환경에 대한 이미지를 부탁드렸고 두 번째는 저희 제주 신화에 관련된 여러 가지 스토리들을 이미지로 표현하는 부분을 준비했고 마지막으로는 제주 사회에서 전해지는 세대 전성에 대한 부분, 그런 것들을 주제로 삼았습니다. 이번 전시는 시민들이 함께 참여했다는 데 의미가 있는데요. 사진의 대표적인 대한민국 검이라는 이 공간에서 사진을 주인공으로 하는 축제 하나가 없다는 것에 착안을 해서 처음에 발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양한 사진 형태의 수업들이 제주도에는 수많이 있습니다. 그런 시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관의 힘을 빌지 않고 시민들의 힘을 주도록 만들어보자는 그런 아이디어에서 시작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소중한 제주의 것들이 사라지는 것에 대한 아쉬움, 이런 것들을 메시지로 담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자녀들의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다는 걸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주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파산섬 국제사진제, 이번 주말까지 이어집니다. 광주 민주화운동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역사로 남아있는데 고유희 프로듀서가 제주 출신이기도 하고요. 사실 그 시대를 겪지 않은 세대임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새롭게 작품에 다가가고 진실에 다가가려는 새로운 조명이 보기 좋았던 것 같아요. 이게 시도도 좋았지만 결과도 좋아서 개인적으로 저도 좋습니다. 일단은 많은 영화제에서 상을 받고 있고요. 전문가, 평론가들의 호평도 받고 있는데 제주도는 오늘 15, 16, 17일 아까 말씀하셨듯이 제주도 모교에서 초대로 중앙로 일대 영화관에서 열리는데요. 우리 일반 시민들도 유료로 관람할 수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많이 관심들 가져주셔서 개범간도 많이 늘었으면 좋겠네요. 그러게요. 사실 오늘 소개해드린 영화도 그렇고 전시도 그렇고 굉장히 우리 사회에 의미가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둘러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앞서 전해드렸던 해녀항일운동의 역사에서 저희도 해녀항일운동의 지사님들의 성함을 저희가 잘못 전해드린 게 있어서 바로 잡아드리려고 합니다. 부춘화, 김홍년, 부덩량지사님을 다시 정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주말 제주 날씨 알아볼까요? 토요일 제주는 장마전선이 일시적으로 북상하겠습니다. 최저기온은 20에서 22도, 최고기온은 23에서 25도로 낮 동안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가 오는 지역에는 안개가 짙게 낄 것으로 보이니까요.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요일 제주는 최저기온 20에서 22도, 최고기온 26에서 27도로 오전에는 구름이 많다가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미세먼지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LTE 현장에서 음주단속 현장 갔었어요. 그런데 윤창호법 시행되고 나서 제주에서도 음주 집중단속 벌이고 있는데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우리 이번 주말에 또 경찰이 제주 전역에서 음주 집중단속 벌인다고 합니다. 음주사고 치약 장소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뭐 어느 시간시간도 할 게 아니고 한 잔만 마셨다고 해도 절대 운전을 하시면 안 되고요. 혹시나 자가용을 가져가셨다면 대리운전, 그리고 대중교통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요. 뭐 우리가 꼭 단속을 해서가 아니라, 그렇잖아요. 단속을 해서가 아니라, 뭐 술 마시면 일단 운전 안 해야지. 하면 안 되잖아요.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안 하시죠? 안 하죠. 뭐 일을 불러야죠. 갑자기 좀 당황하신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대리운전 모릅니다. 네네네, 그래요. 절대로 오늘 술을 마실 약속 있으시다면 운전대 잡으시면 안 됩니다. 그게 우리와 또 우리 모두 가족들을 위한 일이니까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올게요. 고맙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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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